여기가 고구마 굽는 데야 그래서 군고구마를 만드는 거야 여기 와보세요 어 여기지 아빠 여기다가 오면 되겠다 아빠 왜? 아빠 여기다가 고구마 집어넣는 거거든? 여기에 놓고 조금 있으면 고구마가 맛있게 구워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줄게 아빠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고구마 이렇게 집어넣고? 여기다가? 이렇게 집어넣고 불 보여줘 불 불 불이 고구마 맛있게 구워주는 거야 맛있겠지? 와 맛있겠다 응 불있지 아빠 아빠 고구마 먹고 싶어요 고구마 먹고 싶어요? 고구마 먹고 싶어요 아유 어색해 마르기 맛있게 구워지면 일단 가지고 와서 먹자 우리 자 이제 고구마가 다 구워져서 한번 꺼내볼까? 좋아 좋아 아빠 안아 고구마 먹고 싶어 올라 봐봐 오 잘 익었어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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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됐다 우와 만지면 안 돼 뜨거워 완성 군고구마가 제대로 만들어졌다 뿌이 뿌이 어이구 뿌이 어이구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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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된다 엉덩이 엄지로 잡고 이걸 딱 펴 여기를 펴 힘을 딱 주고 뿌이 뿌이 우와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뿌이 후후 불어가지고 재미남 후 옳지 아이쿠 군고구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잘 해오어? 하지도 않고 아이쿠 김치 뿌이 김치 뿌이 우와 뿌이 뿌이 안녕 와 너무 잘한다 뿌이 뿌이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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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잡고 뿌이 지민이 할 수 있어 일어나서 춤도 추고 싶어 아이고 아이 귀여워 Black 뿌이 뽕뽕 땅뿡 형